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몸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매장 정리는 한 70% 정도 됐는데 지금 간판 하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마 간판이 되면 다음 주에는 매장 찾아오는 방법 해가지고 영상 준비할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여기 이사와서 첫 영상인데 지금 구티 오너멘탈이 알집을 물었어요 알집은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지금 이사하면서 온도가 좀 낮아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알집을 뺏어서 알집을 열어볼 건데 우선 알집 열어보고 알 상태가 좀 멋있게 하다 이러면 저희가 살짝 닫았다가 좀 더 관리를 굴려주고 제가 직접 타란툴라인 양 굴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만 열 거고 그리고 영상이 만약에 이게 알집이 제대로 열었는데 림프 단계나 스파아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영상이 아마 다음번에 또 촬영해서 두 개가 연결돼서 아마 영상 촬영이 유튜브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에 유튜브에 알집을 한번 뺄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러면 구티 알집 뺏는 거를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티가 알집을 울고 있는데 보이시나요? 지금 상태를 가 지금 보이나요? 그래서 항상 빼실 때는 살짝 뒤로 가주시겠어요? 빼실 때는 두 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이 공격을 하니까 잡고 하나는 트랜툴러 잡고 하나는 빼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알집이 빼져요 네 그리고 다시 너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제가 구티를 메이팅을 많이 했었는데 옛날부터요 성공을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바라는데 아 이상하게 구티랑 연이 없어요 연이 연이 없어서 이상하게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알집을 먹거나 탈피를 하거나 네 알집이 사라지거나 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네 알집은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지금 여기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 핸드폰으로 찍어주시는데 아이폰11인데 영상이 엄청나요 네 제 핸드폰의 급이 달라요 제건 6S에요 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좋은 화질로 촬영하는데 근데 지금 보슬보슬 느낌은 좋은데 한번 열어봐야겠네요 이게 조금 날씨가 추워서 걱정되긴 하는데 조금 얘는 1년에 한 번씩은 알집을 물어줘요 지금 알집 물어준 착한 애인데 제대로 재질 않아서 매번 좀 걱정되긴 하는데 오 좋아요좋아요좋아요 오 좋아요좋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알이 썩은 애들도 여기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별로 없네요 제가 여기 이사와서 지금 2주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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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를 이빨에 올렸어요 얘네들 너무 춥게 관리가 돼 있어서 와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네 어우 잘 된거 같아요 애들이 아이고 다행이네요 썩은건부라도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다 열어봐야될거 같아요 음 음 왕 왕 좋네요 드디어 제 생에 구티 첫 그거네요 다른 애들은 모르는데 구티가 이상하게 안됐어요 항상 한결같이 애들 뭐 다 타패고 웨이팅해도 아 네 드디어 구티가 성공을 했네요 다른 애보단 네 기분이 좋네요 다른 애들은 별로예요 그냥 저는 구티만 오니 실패를 너무 많이 했던 구티만 네 성공하길 바랬는데 이번에는 좀 2주 뒤에 뽑은게 좀 온도를 높여서 뽑은게 조금 좋았던거 같아요 제대로 된거 같아요 음 알도 했는데 와우 됐네요 얘네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그 아시죠 스파이더링 관리하는 네 레스톱 팜포 세트 있죠 거기에 항상 스파이더링을 그렇게 관리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통을 준비하고 네 다시 네 옮겨 놓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기다리세요 네 이제 다 옮겼어요 다 옮겼는데 지금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 이쪽 비치면 이제 썩은거랑 안에서 옮겨진 것들 지금 주문에도 있는데 수량은 생각보다 알집이 작아서 많이가 안 나왔어요 보통 한 120에서 150마리 정도 나와야 되는데 수량은 지금 반절 반절 나왔네요 60마리 나왔습니다 60마리 62마리 나왔는데 지금 영상 촬영해주신 분하고 저희 랩탈리아 1 도와주신 분 있죠 그분 한 마리씩 드리고 지금 20마리씩 넣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는데 그래도 제 랩탈리아 랩탈리아 제가 네 구티 이놈의 구티 구티가 진짜로 잘 안되는 거였어요 맨날 탈피하고 먹히고 죽고 많이 사건이 있었던 앤데 그래서 첫 그거라 기분은 좋네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스파이더링이고 유체로 탈피하고 나면 이제 분양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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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